순명효왕 후 민씨는 대한제국 제2대 황제순종의 정으로 본관은 여흥이며 자찬성을 지낸 여흥부원군 충릉공 민태호의 딸이자 민영익의 동생입니다. 한성부 양덕방에서 태어났는데 고종 19년인 1882년에 왕세자빈으로 책봉받고 안국동 별궁에서 가래를 행했습니다. 광무 원년인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 황태자비로 책봉받았으나 광무 8년인 1904년 11월 5일에 경운궁 강태실에서 향년 32세로 흥서하였습니다. 죽은 직후 받은 시호는 순명비였는데 남편 순종이 황제가 된 후 황후로 추존받아 경연성이 순명효왕후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능은 현 서울어린이 대공원 자리에 조성하였다가 1926년 순종황제가 붕어안 이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홍유릉으로 이장하였습니다. 2002년 kbs의 명성황후에서는 이유리가 연기했는데 아역으로는 윤영기를 박은빈이 청소년기를 김소영이 연기했습니다.